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입니다. 교제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이 남성의 과거 인터뷰 등 이전 행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남성뿐 아니라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반려견을 안고 있어 논란이 됐던 여성의 신상도 공개돼 있는 등 복역 중인 범죄자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처음 등장한 이 사이트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이름과 얼굴이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트 폐쇄 조치가 된 바 있었는데 4년 만에 다시 사이트를 열고 활동을 재기한 겁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성범죄자나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과 전세사기, 코인사기 등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논란을 의식한 듯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가 많이 재보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신미는 이르면 오늘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예고 기사가 나오자 디지털 교도소 측은 차단당하는 김에 서버 정비를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보자며 새 주소까지 공지했습니다. 제재를 당해도 계속 숨바꼭질을 하듯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신상 공개에 적절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이 범죄에 관대해 사회적 심판을 한다며 올해 3월 인터넷상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인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 강력범죄자라며 사람들의 얼굴과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용의 일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신상이 공개된 한 의대 교수. 모두 허위라며 본인이 경찰 수사를 자처했고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정말 수많은 평생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욕들을 그 문자로 듣게 되고 하루에 한 10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인격적인 살인이거든요. 또 성범죄자로 몰려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까지 공개된 한 대학생은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가 표방하는 사적 처벌은 그 자체로 불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성범죄자 이할리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운영자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이후 베트남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베트남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운영자를 어제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내 송환은 베트남 당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방역 등의 대책을 마련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운영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상정보 등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모 감독. 인정하십니까?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지난달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엔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나옵니다. 술자리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을 일삼은 팀 닥터를 비롯해 선배 선수 2명의 신상 정보도 줄줄이 공개돼 있습니다. 막말과 폭력으로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씨와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의 사진과 이름, 집주소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정보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성범죄 관련 정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영욱과 문영욱의 공범인 안승진. 법원이 오늘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 정보도 나옵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운영자는 이메일과 SNS를 통한 M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게 하기 위해 디지털 교도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촌동생이 성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인 걸 알게 된 것도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공개된 정보는 모두 151명. 이 중엔 판사도 10명 있는데 솜방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형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정이고 이러다 보니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또 공유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정보 공유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모두 3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부터 SNS를 통해 신상을 공개했는데 댓글에 대한 고소와 협박이 이어져 최근 사이트도 열었다며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 서비스는 미국을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